하이들 얘는 수프에요 수프 겁쟁이 왜 이렇게 따라 왜 이렇게 따라 괜찮다니까 이게 지금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쵸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숨고 너도 오면 네 고양이들이 보이잖아요 어 제가 두 군데 맡아봐 둘이 바뀌었어요 그게 얘가 강아지고 애가 고양이 너도 오면 놀아 아 아니 한 번이 자막은 이리로 와 몽뽁 이리와 몽뽁 괜찮지 제가 분양해올 때부터 그랬어요. 사람 지나가거나 자기한테 오거나 이러면 그대로 막 도망가고 너무 좀 소극적이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. 이거 냄새 맡아. 아니야. 톡톡 1시 커플 같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